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8장 4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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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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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아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려 샘물군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궁일이 여기실 것이미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죽게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워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르것을 띠끼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성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추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하틀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오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미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지져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를 경애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비우고 횃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비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1장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미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동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림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지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두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여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지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찔찌게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나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